사슴벌레 장수풍댕이 봉구르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사슴벌레 장수풍댕이 번데기방을 많이 만드는 시점입니다 사슴벌레 장수풍댕이 말고도 산속에는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땅속이나 나무속 안에 성축률이 되고 번데기방을 짓고 쉬는 시기인데 이제 5월이나 좀 따뜻해지는 6월 시점이 되면 이제 곤충들이 바글바글 할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곤충아머니 농장 사슴벌레 농장에도 역시나 많은 변화가 있어서 제가 몇마리만 지금 꺼내왔는데 와 그래도 진짜 번데기방을 멋있게 지어놨더라구요 어떤게 번데기방이고 어떻게 해야되는지 여러분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엄마 나 이거 보고싶은데 이렇게 뒤적뒤적거리다가 죽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해서 꺼내야 되는지 바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땅땅 눌러주세요 짜자잔 오늘 준비한 친구들이죠 자 여기에 번데기방이 엄청 많습니다 자 우선은 정부루님 이게 번데기방이 뭐죠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이거를 토대로 보시면 되구요 보통 사슴벌레는 이렇게 가로로 번데기방을 이렇게 지어요 가로로 짓고 성충이 크면 클수록 번데기방이 큽니다 그리고 장숙댕이 같은 경우에는 번데기방을 세로로 짓는데 장숙댕이 번데기도 오늘 준비해왔어요 자 썸네일에서 보신것처럼 외계인처럼 생긴거 있죠 이 친구는 용화부전이라 해서 애벌레에서 번데기 될 때 부전이 일어난 겁니다 자 오늘은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애사슴벌레인데요 이 애사슴벌레가 지금 번데기방을 만들고 있어요 이 친구는 지금 번데기방 근처에 이렇게 저맥질이 이렇게 많이 안 묻어있죠 그런 경우는 지금 만드는 공사 중입니다 시초공사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자 보세요 뭔가가 더 다듬어져 있고 색깔이 좀 더 진하죠 이런 경우에는 번데기방을 다 만든 경우에요 자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번데기가 될 것이고요 자 이쪽에는 왕사슴벌레랑 넙적사슴벌레가 있는데 이것을 몇개 정도 한번 파헤쳐보고 번데기방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번데기들을 옮겨서 관찰할 수 있을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 보이는 이 번데기방을 한번 해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뚜껑을 열고 이런 통에다가 이렇게 넣고나서 하는게 편해요 아니면 신문지를 까셔야 돼요 아니면 어머님한테 엄마한테 등짝 스맷이 맞습니다 자 우선은 뚜껑을 열고 쭉쭉쭉 파볼게요 번데기방이 어디있는지 알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빨리빨리 팔 수 있겠군요 쭉쭉쭉쭉쭉 와 과연 번데기일까 성충일까 저도 궁금하네요 쭉쭉쭉쭉쭉 팠어요 벌써 여기까지 잘못하다가는 세게 하면 안에가 비어있기 때문에 번데기방을 부시면서 애벌레나 유충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실때 진짜 천천히 살살살살 하셔야 됩니다 오 엄청나게 단단해졌어 이야 뚫려라 오 야야야 여기 갈색깔 부분 나오죠 우와 이게 이걸 팔 때 잘못했다가는 1년간의 결실이 한 방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와 진짜 단단해 우와 뚫렸다 뚫렸다 오 뚫렸어 뚫렸어요 여러분 뚫렸습니다 자 뭐가 나올지 오 얘는 성충되어 있는건가 오 설마 마사카 오 성충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오 성충이다 오 여러분 안에 성충이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좀 더 강력하게 제가 부셔서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소컷이다 우와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저기 안에 팠더니 우와 작년만 해도 아리고 애벌레였던 사슴벌레가 톱밥을 먹고 성충이 되어 있는데 한번 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충이 나왔습니다 이야 넓적 사슴벌레네요 이야 우와 멋있는 넓적 사슴벌레가 나왔어요 짜잔 이야 우와 우와 진짜 멋있다 지금 성충이 된지 별로 안 됐는지 얘가 배가 지금 빨개요 신기하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거는 번데기에서 성충될 때 벗은 탈피 껍질이죠 으하 신기하다 하나 더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 친구도 번데기 왕이 여기 있기 때문에 슈슈슈슈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우와 이것도 우와 성충이 되어 있네요 여러분 오 대박 좀 좀만 더 거치게 해서 빨리 빼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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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헐 뭐야 얘네 우화부전이네 우와 이럴수가 턱 되게 짧고 되게 이쁜데 와 아쉽게도 등이 우화부전이 났어요 여러분 아까는 제가 장수풍대기 번데기를 제가 용화부전이라고 했었는데 이 친구는 우화부전이네요 와 되게 멋있게 생겼는데 밸런스가 와 되게 아쉽네요 아까 정상적인 친구랑 우화부전인 친구 이렇게 두 마리 으으 아쉽다 자 괜찮아요 하지만 사랑으로 기르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봄이 됐다는 증거죠 이렇게 사슴 몰래들이 성충이 됐다는 것은 바로 봄이 됐다는 증거입니다 번데기방을 보통 봄쯤에 짓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 옆에 보이는 다른 친구들은요 지금 딱 봐도 다 애벌레예요 다 꺼내기가 애매한데 한 친구만 꺼내서 사슴벌레가 전용상태일 때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번데기방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꽃집에서 판매하는 오아시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손자국이 많이 나있죠 이렇게 손으로 눌렀을 때 잘 파지는데요 제가 전에도 영상을 올렸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사슴벌레 이제 번데기방을 어떻게 우리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드느냐면요 방금 꺼냈던 사슴벌레 유충을 이렇게 둬요 둔 다음에 여기에서 머리 1.5cm 아래 1.5cm 정도 이 간격을 두고 도려내 줘야 됩니다 자, 좌우도 한 좌우는 한 1cm 정도 이렇게 표시를 해두고요 동글동글하게 파내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해요 와, 여러분들 이렇게 해주면 끝이에요 엄청 간단하지 않나요? 하지만 이제 오아시스에 물이 어느 정도 적절하게 수분이 보충되어 있어야 애벌레나 번데기에 있는 수분이 안 나와서 성충이 될 때 정상적으로 우아화를 합니다 아니면 너무 건조하게 되면 성충이 될 때 우아보전으로 죽어가는 확률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수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온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실내 온도에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제가 농장에서 가져온 것들이 있어요 이건 아까 보여드렸던 장수풍뎅이 용어부전 했던 번데기들인데 이 친구들은 가망이 없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장수풍뎅이 번데기들 있죠? 이 친구들을 인공 번데기망을 만들어 줄게요 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바로 이렇게 동그란 플라스틱 있잖아요 이걸로 여기를 이렇게 꾹 눌러주는 거예요 자, 혼자 하기 힘들면은 부모님한테 도와달라고 하시면 돼요 자, 저 한 마리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저 한 마리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야 우와 꾹을 꾹 눌러야 돼요 자, 이렇게 꾹 눌러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와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장수풍뎅이는 보통 번데기방을 세로로 짓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쏙 넣어 놓으면 돼요 자, 이러면 완성이에요 짜잔 자, 굉장히 간단하죠 이 상태로 번데기 같은 경우에는 2주, 3주가 되면 성충이 되고 애벌레에서 번데기 되는 것도 2주, 3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질문이 하도 많은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사슴벌레나 장수풍뎅이들이 밥을 안 먹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보통 사슴벌레, 장수풍뎅이는 성충이 되었을 때 휴먼기라고 해서 종류에 따라 여기 보이는 것처럼 종류에 따라 휴먼기 기간이 다릅니다 이 기간이 지나야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고 온도가 어느 정도 높아야 젤리 먹고 짝짓기도 하고 산란도 한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많은 꿀팁을 알려드렸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궁금하신 건 댓글로 더 여쭤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